안녕하세요. 정인주계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충무로에 있는 솔라보라는 생활형 숙박시설 모데라스에 나왔습니다. 일단 모형도를 보시죠. 보시면은 지하 5층에서 지상 시타층까지의 건물이며 559세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원룸, 1.5룸, 2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충무로역에서 2분 거리인 역세권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여기 충무로는 1년에 900만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아주 공실없이 운영이 가능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출이 중도금 대출이 무이자이고 계약금은 10%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매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사져도 괜찮고요. 아 참 또 하나 종부세가 또 면제가 됩니다. 여러가지 기타 등등 세금 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정확하게 한번 보시죠. 부장님. 또 쏠라고 세우면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